이 영상은 어떻게 앉아있대요? 그 밤에 앉아있고... 아, 내가 보여주는거야? 진작 좀 아까 볼걸 나는 이렇게 고개가 틀어져 맨날 사진을 찍어둬봐 지금도 틀어지지? 여보, 왜 틀어질까? 맨날 고개 사진을 찍어둬봐 맨날 고개 사진을 찍어둬면 이렇게 이렇게 돼, 이렇게 안 그래? 안 그래?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 고마워, 봐줬어 지금 괜찮게 나오는 사진 보니까 나 억수로 뭔 순이라고 생각해 으흐흐흐 이 영상은 알 수 없을까? 네, 알 수 없을까? 내가 볼 수 없을까? 그럼, 그 위에 빠져야죠 그리우는 나의 영상이 나의 영상이 나의 영상이 그 다음에 나의 영상이 난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쌀을 좀 해서 보다가 줘야 되나 저런 새들은. 오늘 새가 더 많이 왔는데. 참새들. 큰 새도 왔던데. 저것도 연락을 하나 봐. 큰 새도 두 마리나 왔네. 근데 말란 밥이 있어. 좋더만. 그건 또 깡깡한 게 안 쳐먹네. 이빨이 아프나. 이렇게 부드러운데 뜯어먹고 안 뜯어먹고. 알이 싫어서 알을 좀 쌓아먹고. 응. 응. 가서 놀다 와. 여기 옆에다가 내. 학교 옆에. 문방구에서. 사고 싶은 거 사고. 나왔어. 종이 쪼가리 안 뜯은 거야? 여기 있어요. 저거. 뭘 신고 와서 봐야 없으면 사온다. 가방도 이쁘면 사졌네. 이건가 봐. 불러볼게. 지우개. 있어요. 15cm 다. 있어요. 예. 15cm 다 있어? 네. 적게 난 거. 15cm. 그럼 15cm 하나 줘보고. 응. 가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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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? 가위 있는데 하나 주이소. 하나 해봐. 싸인펜 생긴 필요. 있어요. 안전가위. 자. 보건 할머니가 좋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저거 전부 챙겨.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가 넣어줄게. 내가 빌고 가. 그것만 딱. 걸어가서 된다. 빌고 가. 여기 가서 할머니랑 잘 읽어봐. 이거 벼란바위에 붙여놓고 이거 앞에서 한 번 더 필요한. 응. 가운데다 그래. 여기다 넣어봐. 아니. 이렇게. 네. 들어가기가 좋아. 미끄러가. 그럴까요? 네. 그럼 다 됐지예? 돈 많이 들였고. 감사합니다. 우리 갑니다. 키도 크다. 머리가 묶어져서 그렇게 하고 그래. 자들한테 찍고 가. 갑니다. 네. 필요하겠으면 오세요. 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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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기 위해 세상에 새로운 재미를 선물하기 위해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갖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린 함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노하우를 비추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갈 기회를 함께 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어? 치마는 또 왜 이렇게 이쁜 걸 입었어? 엄마 하셨어? 오빠 요즘 안 울지? 아, 이거 천하니? 응, 이거 완전 방독빵해 부럽지? 방금 왔지? 액티 액티나 갖고 손에 좀 액티나 갖고 손에 좀 묻히고 해야 되잖아 액티나 갖고 손에 좀 묻히고 해야 되잖아 액티나 갖고 손에 좀 묻히고 해야 되잖아 아침에 7시에 와서 만지면 학교 갈 때까지 하지 않을 시간 20분까지 또 이제 저녁에 학원 마치고 와서 또 쭈물다 놀다 가고 또 놔놓고 가고 추우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여기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손 풀고 들어 안 가요 몇 시간 치고 유치원 태워줘 학원 태워줘 다 태워줬지 또 4시에 오면 내가 데리고 있다가 엄마 일하러 갔다 오고 일하고 오면 집에 보내고 많이 했지 어쩌자 괜찮을까? 손에 못찍해? 괜찮지? 아, 없지? 액티나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맞지? 야, 생활을 엄마 하셔서 스템 나는데, 할머니가 봐야 돼 너무 예쁜 정도 아, 참가자 단단한 마지막 넣으러는 바시장 okay 미치고 엄마 찾게? 응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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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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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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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